미세먼지 6월의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대체로 조옹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대체로 조옹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조옹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원활한 대기 확산이 이어지면서 대체로 조옹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청정한 대기상태가 계속되겠습니다. 이후 대체로 원활한 대기 확산을 보이면서 조옹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